마스다는 18일 새로운 CX-80을 공개했다. 새로운 플래그십 SUV는 마스다가 거의 10년 만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7인승으로 출시한 차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CX-80은 2022년에 출시된 5인승 마스다 CX-60과 유사해 보인다. 두 SUV는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탑재됐기 때문이다. CX-80은 마스다의 스카이 액티브 멀티 솔루션 스캐러블 아키텍처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동일한 플랫폼이 적용된 마스다 3과는 다르게 CX-80과 CX-60은 종방향 엔진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CX-80에는 8단 자동 변속기와 사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됐다. 디젤 CX-80에는 3.3L 6기통 직렬 엔진과 M-하이브리드 부스트이 장착됐다. 전기모터는 17마력 파워를 생성하며 차량은 총 시스템 출력 251마력 및 56.08 kgfm 토크 파워를 생성한다. 0,00km 매시간 도달 시간은 8.4초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스다 CX-80에는 2.5L 4기통 가솔린 엔진과 17.8kWh 리튬 이온 배터리, 173마력 파워를 생성하는 전기모터가 함께 장착됐다. CX-80 페브의 총 출력은 323마력이며 50.99 kgfm 토크를 생성한다. 그리고 차량은 6.8초 만에 0,00km 매시간 도달이 가능하다. CX-80에는 일반적인 주행 모드 및 스포츠 주행 모드뿐만 아니라 변인 모드와 AWD 시스템 및 트랙션 컨트롤을 최적화하여 험한 도로에서의 성능을 개선하는 오프로드 모드가 함께 제공된다. CX-80에는 더블 위시본 프론트 서스펜션이 적용됐으며 후면에는 멀티 링크 셋업이 적용돼 안정성과 편안함이 향상됐다고 마스다는 말한다. 또한 스포츠가 MX-5에 적용됐던 포너링에서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키네마틱 포스처 컨트롤 기술이 CX-80에도 적용됐다. 마스다는 디젤 엔진을 가능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덱섬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따라서 디젤 CX-80의 연료 효율성은 21.04kmh라고 마스다는 말한다. 그리고 CX-80 폐부는 공식적으로 75.03kmh의 연료 효율성을 제공하며 17.8kWh 배터리는 1회 충전으로 최장 59.54km 주행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7kWh 가정용 충전기를 사용하면 완전히 충전하기까지 약 2시간 30분이 걸린다. DC 극속 충전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차량의 외관은 프론트 엔드와 종방향 엔진을 나타내는 딘보닛이 특징이다. 마스다의 특징인 거대한 윙은 그릴을 감싸며 헤드라이트로 연결됐다. 정면에서 보면 CX-60과 CX-80은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신형 차량은 250mm 더 길며 휠 베이스는 늘어났다. 그리고 측면 창문도 더 길어졌다. 차량의 실내에는 타쿠미 트림이 제공되며 대시보드에 적용된 단풍나무가 특징이다. 그리고 실내는 나파 가죽과 천으로 마감됐다. CX-80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중앙 디스플레이가 장착됐다.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센터 콘솔에 위치한 회전식 다이얼로 작동된다. 아마존의 가상 비서 알렉사가 내장됐으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기본으로 적용됐다. CX-80에는 7개의 좌석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6인승 레이아웃도 제공된다. CX-80에는 258리터의 적재 공간이 제공된다. 뒷좌석을 평평하게 접으면 687리터 적재가 가능하며 모든 좌석을 접으면 최대 1221리터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차량의 최대 견인 능력은 2500kg이며 360도 카메라가 장착돼 운전자가 쉽게 트레일러를 부착할 수 있다. CX-80에는 업그레이드된 브레이크 보조 기술 및 충돌 완화 기술 등이 적용됐으며 사각지대 모니터링,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교통 표지판 인식 및 운전자 주의 경고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됐다. CX-80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올해 말부터 주문이 가능하다. 차량의 판매 가격은 48,920파운드에서부터 시작된다. 차량은 스포다 코디아, 디아소렌토와 같은 대형 자동차 및 볼보 XC90과 같은 고급스러운 모델과 시장 경쟁을 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커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